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찬주를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뿐이냐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되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눈이 너를 밝게 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나를 밝게 할 것인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눈이 밝다 예수 그리스께서 열두 제자를 선택할 때에 눈을 보고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몸은 과연 무엇이 내 몸을 밝게 할 것인가 우리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눈의 몸의 등뿐이라고 말합니다 내 눈이 밝고 밝아야 내 육신도 밝게 이 땅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어둠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자신을 돌아봐라 과연 네가 세상 끝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네 너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안에 채우고 또 채웠다면 네 몸은 밝고 밝은 빛을 낼 것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는 그 빛을 받아서 내 몸에서 빛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그 빛을 받아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전이라면서 과연 나는 이 땅에서 빛의 해설을 하는가 하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어둠의 길은 가고 있지 않는가 2019년도를 우리는 마감하고 2020년도를 출발하면서 내 몸부터 밝고 밝은 빛으로 변해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앞만 보고 전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살면서 보람있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면서 꿈이 있다면 나는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의 몸은 밝고 밝은 빛이 될 것입니다 네 무엇이 네 몸을 밝게 할 것인가 네 눈이 우리를 밝게 할 것인가 내 자신을 밝게 할 것인가 그 빛이 내 몸에 들어오고 있는가 내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그 빛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밝고 밝은 빛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수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몸에 들어온다면 내 몸은 밝고 밝은 빛으로 변해서 어둠을 물리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가 내 몸을 밝게 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어리석음에 쌓여서 어둠에 우리는 앞자배가 되고 어둠과 함께하다가 치고를 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밝고 밝게 비춘다면 그 빛을 받아서 이 땅에 밝은 빛을 비춰준다면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에서 축복 속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합니까 왜 가난합니까 하늘문을 여십시오 오직 10편 37편 5제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여와를 기뻐하라 너의 꿈을 이뤄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늘의 빛을 팔아보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땅의 것 서서히 버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버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해탈하라 해탈하라 하는데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제는 세상 것 하나나 버리고 하늘의 것을 차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 땅을 하지가고 갈 때는 오직 내 이름 석자 가지고 가는데 이 땅에 모든 것을 쌓기 위해서 온갖 범죄는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 범죄가 하나하나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빛을 받아서 빛을 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악과 독과 죄가 쌓여 있다면 빛이 나오겠습니까 성령이 내 몸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면서 내 안에 독과과 죄만 가득히 쌓아놓고 성령을 팔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깨끗한 영입니다 더러운 곳에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이 지저분한데 어찌 성령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면서 내 몸도 더럽고 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몸부터 바르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내 의가 내 몸을 밝게 해준다면 내 몸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육체를 밝혀줄 것입니다 내 몸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아버지와 연결며 살아갑니까 나는 찬양으로서 아버지와서 얼마나 영화롭게 합니까 내 자신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내 자신은 얼마나 행복을 누르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내 자신을 정리해 정돈하고 내가 쌓았던 것 하나나 버려가면서 하늘의 것을 차지하십시오 그럼으로써 내 인격이 자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생명을 사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내 목표가 분명히 있고 우리는 내세를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선한 내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내 하나하나가 다 행위 하나가 하나가 다 선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나는 어둠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선한 행동합니까 아니면 나는 위야무야 살아갑니까 나는 이 땅에서 악만 품으면서 살아갑니까 나는 사탄마귀들에 이끌려서 독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건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내 이웃도 살아가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전부를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는가 우리는 입술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각종 그 무엇이 나를 어둡게 하고 있는가 어둠의 세력대로 내가 잡혀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내 몸을 밝혀준다면 나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내 마음은 왜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행복을 노리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팔아다 있어서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 만들어 놓고 아심이 좋았더라 한 사람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도 아심이 좋았다라 했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하나를 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살아온 말이었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밝고 밝은 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몸을 무엇이 나를 어둡게 하는가 내 죄가 내 몸을 어둡게 하는가 내 죄가 나를 어둡게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죄를 아버지께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몸을 더럽고 추악하게 한 그런 죄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가지고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찬이라 갑니다 우리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아우제를 보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의 죄만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는 내 영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내 영의 죄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성소 66건 한 구절 한 구절 우리는 가슴에 쌓고 쌓아야 진정한 내 죄가 무엇인지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우리는 변명할 것입니까 나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버지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가진 죄들 같이 하면서 사탄마들과 동행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정군 선수들이 나를 모시고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게 나는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말씀 속에서 정직하게 살았다고 실토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는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입으로 내가 도설하기 때문에 또 내 영혼이 내 지었던 죄를 다 도설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 거짓이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용서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야 되고 잘한 것이 있다면 주님포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종 내 안에 정리정돈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독과 죄가 있다면 모든 걸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노가 있다면 화가 있다면 버리십시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왜 갑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또다시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내세를 향해서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한번 이 땅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죽는 건 정한 이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내 자신이 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가도 모르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행복을 누리는가도 모르고 과연 내가 내세에 들어간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또 앞으로 내세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악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들에서 네 몸에서 빠져나와라 빠져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면 나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회를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불가운데에 지날 때에도 물가운데에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테니까 너는 앞으로 나만 믿고 의자며 따라가겠는데 과연 나는 이 땅에서 낭망하며 살아갑니까 네 자신을 후회하며 살아갑니까 나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네 초라함만을 생각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당당히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당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안에 독과 악과 죄를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근심 걱정 고통에 쌓여 있습니까 오직 근심 걱정 고통은 아버지께서 전부께서 해야 됩니다 전부께서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가서 못된 짓하고 죄를 짓고 온다면 그 부모가 칭찬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분께서 근심 걱정하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만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둠부터 몰아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교가 시작되고 또 거기서 내 마음에 찬양이 시작돼서 내 마음은 정결하게 있어서 깨끗한 생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성령의 이끌림받아 사랑은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복된 생 살면서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요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오직 밝고 밝은 등불로서 내 위를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눈이 밝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갈고 닫고 다듬어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떠인다면 우리는 귀가 또 벙어리가 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귀먹어리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이 안에 깨끗이 소리하고 오직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한 바다에만이 우리는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들 그렇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은 누가 줍니까? 목회자 줍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내 몸이 깨끗하지 못한다면 성령은 온데간데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과 멀리하라 마귀들을 분별하라 오직 성령과 우리 악령들의 분별할 길을 나라는 변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밖에서는 성령 받지 않으면 분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악한 세력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불의와 불법에서 벗어나야만이 의외의 길로 가고 내 눈이 밝아지고 내 귀가 열려져서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빛을 발하십시오 빛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어둠을 벌어내십시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을 받은다 받은다면서 어둠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령에 잡혀서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왜 악령에 잡혔는지도 모르고 유야 무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차로 오르고 치추지 말아라 너는 뒤돌아보지 말아라 오직 쟁기를 잡는 자는 뒤돌아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한다 오직 가면은 누구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예수의 표태를 잡았으면은 앞만 보고 전진하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일생이 돼야 되고 나의 사명이 되고 목표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모든 죄악을 다 버리고 어둠의 세계를 벗어나서 밝고 밝은 예수의 밝은 빛을 받았다면은 지금 현실은 어떤가 네 몸에서 밝고 밝은 빛을 받을 수 있는가 네 몸은 밝은가 아니면 어둠에 지금 놓쳐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한다면은 내가 내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한다면은 나는 발전도 없고 항상 어둠의 세계에서 어둠의 그룹에서 살다가 바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늘은 묻습니다 너는 어느 경점에 서 있는가 너는 지금 어디까지 달려왔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필요 없다면은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만 뽑아간다면은 네 육신은 사르르한 시체로 변한다 그렇다면은 내 영혼은 어디 갈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이 시점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도 이 땅에 버리지 않고 오직 지옥으로 버리지 않고 천국 가서 같이 살자 아버지와 함께 살자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를 십자가에 붙받게 된다면은 나는 오리석은 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자신을 정리정돈 하십시오 그리고 밝고 밝은 생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몸이 밝아서 이 땅에 쉬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는가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제부터는 어둠 속에 살았다면은 어둠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밝고 밝은 빛을 발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를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면서 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계 우리는 생명을 삼아오는 자들이 되고 오직 사람들이 무엇이 간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도 내 천국이 있고 또 영원한 세계에서도 천국에 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행복을 나누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복된 생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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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